안녕하세요. 신혜한수 이주희입니다. 4.15 총선에서 인천동구 미추홀 을 선거 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재검표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니 생각이 짧았다고 말하는데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우동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영희 후보가 재검표를 하겠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좀 보였었는데 갑자기 재검표를 안 하겠다라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인천 동미추홀 을 지역구에 대해서 재검표를 추진했던 것이 바로 또 민주당입니다. 왜냐? 이번에 윤상현 무소속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171표 차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표차수가 좀 적게 난 거죠. 이걸 가지고 이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재기표를 해봐야겠다. 재검표 해가지고 이게 진짜 결과가 맞나 안 맞나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민주당에서 꺼냈던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재검표를 추진한다고 했을 당시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중앙당 법률지원국 차원에서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 논란이 많았던 게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같은 선거 의혹 제기인데 지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그 가짜뉴스다. 그 음모론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 내놓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무미건조하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민주당의 재검표 요구는 정당한 거고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사전투표 관련 의혹은 음모론인 거냐 잣대가 왜 다르냐. 뭐 이런 식의 비판들도 이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재검표라는 그 과정 자체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재검표가요. 단순히 하자 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검표를 해야 되니까 그 투표함 이런 거 그대로 가만히 냈두라. 라고 해가지고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요. 법원에다가 하죠. 그리고 증거보전 신청을 한다고 다 되냐. 아닙니다. 그것도 판사가 판단을 해요. 판사가 그걸 받아들이면 이게 증거품이 확보되면서 증거보전이라는 거죠.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은 증거보전을 끝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나중에 소송을 또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검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요. 이 일을 제기하는 그 후보 측에서 이제 공지선거법에 따른 소송 제기를 해야 되는데 뭐 크게는 당선 무효소송 있고 선거무효소송 있어요. 가령 지금 뭐 사전투표와 관련된 거 혹은 지금 이 남후보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은 일단 선거무효소송에 해당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선거 과정 자체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다.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논쪽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것이 인정이 돼야지 이제 재검표를 하는 그런 수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재검표를 추진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남영희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재검표를 포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당과 같이 말했어요. 오늘 심사숙고한 끝에 재검표를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내 좀 찝찝하긴 한데 포기할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요. 이 멘트 하나하나를 들어보면은 뭔가 이게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게 불공정하게 보인다. 이 멘트가 결국 뭐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은 그래 원래 지는 쪽은 다 그냥 불공정하게 보여. 원래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내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검표가 의미 없다는 언급을 또 합니다.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극한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 정도 차이는 재검표가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잠시는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후보의 삐뚤어진 눈 때문이었다. 제 눈과 머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보니 내 판단은 착오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어쨌든 좀 들리기에 따라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표현인 거예요. 왜? 그래. 잠깐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인식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 잘못된 판단이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재검표 포기하겠다면서 내가 재검표를 너무 성급하게 말했다. 라고 자기의 잘못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게 또 어떻게 들어보면은 지금 한가리에서 나오는 여러 의욕이 돼서 그거 의욕 가지는 거. 그거 부지런한 거야. 그거는 당신들이 불공정하다고 애초에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에서 그렇지 애초에 조금만 제대로 생각해도 그거는 의미 없는 부지런한 생각이었던 거야. 라고 지금 뭔가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사람도 참 뒤끝은 있어요. 윤상현 후보에 대해서 선거 이긴 거 축하한다. 이런 말을 끝까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에는 승복하겠지만은 인정하진 않는다. 뺏지를 뺏어서 오는 날은 제가 비로소 제일의 과제를 완수한 날을 삼겠다.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다시 되찾아오겠다. 이제 그 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인지부조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재검표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그 패배를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깨끗하게 어차피 포기할 거면은 아 상대 후보가 이겼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도리예요. 왜? 유권자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된 거니까 당연히 당신이 유권자의 선택을 많이 받았으니 축하합니다. 라고 말한 거는 여야를 떠나서 인지상자인 건데 결과는 승복하지만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는 이게 캥기는 게 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영희 후보의 글이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남영희 후보만의 일이냐? 그것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양산의뢰 당선대 김두관 의원이 또 이 남영희 후보의 후보의 이 포기에 대해서 응원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171표라는 것은 정말 눈물 나는 것이다. 얼마나 아깝게 졌느냐? 그런데도 당당한 결정을 하는 인물이 우리 당의 후보였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잘 보십시오. 당당한 결정을 하는 인물이 우리 당의 후보라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이게 뭡니까? 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는 거는 당당하지 못하다는 뜻을 약간 좀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선거 관련 의혹들 지금 제기하는 것이 당당하지 못한 거고 그거 참 부질없는 거 약간 이런 식의 지금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네티즌들의 반응도 나오는 거거든요. 김두관 의원의 이 응원 자체가 상당히 미신적다. 이런 것이죠. 결국 네티즌들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선거 조작 걸릴까 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네티즌의 의견이에요. 저희 신현수는 아시다시피 선거 과정상의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근본적인 어떤 어떤 수치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언급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네티즌의 반응에 따르면 지금 민주당이 재검표를 요구했다가 발을 뒤로 빼는 게 결국 가뜩이나 이쪽 진영에서 지금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나온 상황에서 이쪽에서마저도 선거 문제 있다고 말하면 결국 이게 이슈가 확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네티즌의 지적 같아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어요. 조작을 하면 너희 더불어 조작당해야지 야당이 무슨 수로 조작을 하겠냐. 그리고 네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겠지.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티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어쨌든 그만큼 지금 뭐 여권 내지 정권 차원에서 뭐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지시는 네티즌들의 분노가 이렇게 쭉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많은 분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신 상황 속에서 재검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 이것이 뭔가 좀 미신적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반응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검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민주당 후보가 포기하는 과정이 있어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혹 관리의 문제는 계속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다음 선거에서 또 문제점을 우리가 바로잡고 또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선거 풍토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는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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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